인사드리겠습니다 M.U.T. 안녕하세요 몬츠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? 어떤 날이죠? 내일은 바로 민족대 명절 추석입니다 궁성한 수업처리 만큼 우리 여러분 좋은 기운을 가지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몬트도 그리고 우리 민트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더더말고 더더말고 늘 한달이 같으세요 지금도 한달이 됐어요 지금까지 몬트도였습니다 땡큐